자, 공손강! 공손씨가 가면 우리쪽으로 오겠죠? 음? 뭐지? 아, 한숨! 아, 이거 뭐야? 아, 참! 아, 군기 잡는데 벌써부터? 아, 이거죠? 까붙지말라 이거죠, 일단? 일단 까붙지말라! 아, 이거 이겨야 되나요? 그거 있잖아! 공공방필방? 위험한데? 해봅시다! 해볼게요! 오우! 자, 일단 들어갔어요! 졌네요! 자, 자격미달인가요? 자, 어... 일단 계속 만납시다! 좋은 정도야! 일단 맞네요! 한대 맞네요! 자, 등용도 했고! 계속합시다! 자, 논의해주고! 무기에 하나 있던 화살 하나 줘가지고 지금 무기가 없네! 화살 아낄걸! 괜히 신나가지고 줘버렸더니! 자, 눈이 합시다! 시장이요? 아, 좋아요! 가봐야죠! 다리 바뀌어버렸네! 그래도 되죠! 일시키고 도와줘도 되고! 근데 그게... 그래도 친밀히 잘 안 뜨더라고요! 일 도와주는 게! 어쩔 때만 가끔 떠가지고... 아... 아까 있었나요? 아! 제갈근! 제갈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인명! 자, 중신을 바꿔줄게요! 중신을... 군무를 일단... 군무 있죠 이제? 공손찬! 기마조련으로 합시다! 자, 무조건 등용하자고? 자, 인명! 자, 중신! 아, 중신! 중신으로 친밀 올릴 수 있는 애들 또 넣어줄게요! 어... 갈근이 하면 되겠네? 아, 문제는 이게 없어! 지력이 다 왜 이래! 지력이 최고가 89야! 미치겠네! 지력 최고가 89야! 아, 조은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친밀이 너무 낮아서 넣었어요! 네, 친밀 좀 올리려고! 호다 맹즈는 이따가! 나중에! 유협! 유협 등용을 보낸 것 같은데? 어... 안 하고 있나요? 아직 아까도 갔다고 본 것 같은데? 왕문? 봅시다! 자, 누니? 어, 누가 해주겠지? 봅시다! 어... 유협 누가 갔어! 하나 더 보낼게요! 아, 전예가 더 중요하죠 사실! 나 되나? 나 안되네요! 조은이 합시다! 제.. 제.. 제약을 3이나 돼요! 왜? 자, 됐는데 아직 나 무기가... 어... 없어요! 그럴때는 몰수! 뺏을 것도 없네! 하하핳 전예까지만 딱 등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조이 애가... 아, 조이 애가 버티고 있어요! 아... 조이 애가 옷을 벗어던지고 버티고 있군요! 아, 조이 애가 버티고 있었구나! 아이고... 저런 애들은 내가 나중에 반드시... 어... 위협... 어... 등용 보냈는데 안 오네요!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위협이 여기 있어서 어디 가긴 쉽지 않을 거야! 가봤자 뭐 옆이지 뭐! 어... 방문 또 해주고 아... 아... 체험... 왜? 체험 왜? 아... 아... 전예 등용 실패라고요? 아... 아... 제... 아... 왜 안되지? 하하하하... 자... 위협... 재가견 다시 한번 더... 아니... 뭐... 뭐...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게 안되네... 자... 다리 바뀌었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제발... 화살 하나만... 뿅! 여전히 없죠? 업 한번 갔다옵시다! 안되겠네! 어... 이동해서... 우리 본진을 일로 옮깁시다! 부평으로 옮길게요! 음... 유협 공정... 아... 알아요... 등용해야 돼요... 어... 나도 등용하고 싶어요... 하하하하... 일단 인명해서... 이동을 이쪽으로 합시다! 자... 군주... 시리즈 오면 되겠죠? 군주 오고... 자... 지력... 봉기... 요정도... 아... 답돈이도 왔잖아... 너무 끝내주잖아... 자... 충성 보고요... 81... 와... 충성 좀 챙겨야겠어요... 일단 챙깁시다... 음... 자... 개에서 좀 더 올게요... 자... 하하하하... 양평으로 유배보내보내자고... 아이... 또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아이...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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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너무 좋잖아... 그... 아이디어... 아이... 또... 그런 생각을 또... 아이... 참... 이 정도만 합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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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벌... 자... 몰수해서... 아... 관직도 주면 되겠다... 그쵸... 관직에다 그도 아무도 없었어... 자동심하면은... 충성은 조금 오르죠? 조금 오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벌... 몰수해서 줍시다... 음... 10자리... 자... 수여... 어우... 20자리... 20이 떨어졌군요... 아... 줘야되나... 하하하하... 줘야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줄게요... 나중에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는 것보단... 지금 주는게 백번 나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 하하하하... 자... 몰수해서...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자... 나는... 성인군... 군자니깐... 자... 상벌... 수여하고 줍시다... 자... 유익까지... 그니까... 있을 때 잘해야돼... 자... 줄만한 애가... 아래서부터 그냥 줄게요... 그렇죠... 나는 관대하죠...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 업까지 한번 갔다올게요... 어... 자... 이동... 업까지 30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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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날레로... 조은한테 딸 하나 받고 잡시다... 깔끔하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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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바로 조은이거 넣어줘야지... 아... 야... 아... 하... 하... 저와... 여왕이네... 하... 하... releases... Az... 엮... gdaq 하... sih... 하하... 자 이런거 말고 자 굴렉 퀴즈 좀 돈도 없는데 지금 자 거절 돈 없어 자 인재등용 야 유협 제발 아 이거 내가 가서 그냥 안되는데 내가 가도 아씨 보내볼게요 계속 아 이렇게 못해 아 유협 자 제가 괜히 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하고 있어요 관정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아 실패 관정 한번 믿어볼까요 아니 우리 다치 80대라 90대를 등용을 못해 지금 90대 등용이 안 돼 아 제가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인명 이제 바꿔도 되겠죠 아 호다 맹진 어디갔어 알겠죠 호다 맹진 자 인명 자 중심 봅시다 아 지루 93 맞죠 93 맞고 돼요 좋아요 93이라 되네 차님 아까 한번 가봤어요 두번 가봤어요 뿅 아 오구도 오구 오구 오구도 있죠 어 일단 구매하고요 하루 남았으니까 하루 보내보고요 뿅 아 그렇게 좋은 건 없네요 잠깐만 그렇죠 편종이 모드랑 아무것도 없죠 돌아갑시다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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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과거까지 오면 좋을텐데 좋은 다시 한번 아 공손 강 될까 아 꺼지세요 아 뭐야 이게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괜찮아 이게 또 게임의 묘미니깐 이렇게 정비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게 또 3국제 매력 아닌가요 정비하는데 즐거워 자 무심 대주장 첫방에 쓰기 잘한 것 같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진 것 같은데 아이씨 아 여기 참 대도발래겠지 또 아이야이야이야 으응 으응 아니 지금 발라냈는데 도와준다고 으아아 으아아 아 내가 한번 풀어줬잖아 목숨을 살려줬잖아 죽일 수 있었는데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런거지 됐구요 그치 돈보다 중요한게 목숨 보다 중요한게 아 근데 좋은 이거 일기토 하자고 답이 없는데 아 이거 일기토 하자고 답이 없거든요 제발 일기토만 아니면 돼요 무기수집 벽 금바사까지 차라리 이게 나아 그래 일기토보다 낫다 이거는 사기만 하면 100불로 되잖아 사기만 하면 돼 이건 나아요 이제 등용 좀 꽂아주고 갈게요 아니 이거 이거 없네 안되네 어디있을까 난 피했겠지 그러게 난 피했겠죠 봐봐 이게 아까 원상에 뭐죠 원이가 큰 역할을 한거라니까 제발 한방 제발 뿅 아 좋은 팔아버렀네 이거 하하하하 아 저 팔거 있나 봅시다 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 오그도 한번 또 사놓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어디있을까 여기있겠지 보통 하나 옆에 있으니까 개 있을까 아 유협 설마 유한거 아니야 아 임준 자 이것도 하시고요 제발 뿅 아 아 어디있을까 설마 여기있는거 아니야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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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하나 옆에 있으니까 가봅시다 어쩔수 없네 어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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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자 태수 이쪽으로 태수 옮길게요 음 심평이가 아 심평이 갑시다 어쩔수 없네 윤례 오 윤례 한현은 되구요 하하하하 윤례 나쁘지 않은데 자 계속 보내봅시다 공소차는 믿어볼게요 아 어쩌라고 가후 조조한테 갔군요 역시 가후 줄 잘타요 하지만 우리군도 마만치 않아요 이제 제발 어 아휴 들어갑시다 아직 안되는데요 아 없어 아이씨 하하하하 없어 아 아이씨 오 야 잠깐 오 야 서왕이다 서왕 남피의 서왕인데 잠깐만 남피의 서왕이야 남피의 서왕 저 남피의 서왕인데 야 남피 쳐들어가자 남피 쳐들어가서 그럼 되잖아 서왕이다 서왕이다 야 출격해 출격해 자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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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 딸 딸 딸 나중에 딸 나중에 출진 어그로 어그로 끌어주고요 어 자자자 전법 전법 아 공격지휘 여기 있어 어 자 하나 둘 자 됐고요 어 갑시다 특기 신속 자 공선까지 하고요 자 병력 최대 땡겨주고 자 병기 충차 어 자 왜 이렇게 올려 올려 18이 필요 없고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분리 자 심평은 오른쪽으로 옵니다. 출진 박아주고요. 자 갑시다. 자 주장 음 전법 자 원담 좋은 아 기병 선동 가야겠지 그래도 아니야 오하맹사 기병 기병 선동 갈까 그래도 됐죠? 병력 최대하고 음 병기 필요없어 병기 필요없고 나는 궁병 오하맹사 궁병 기병 선동 궁병 좋은달이여 나중에 트읍 투조장 기병 어 투조장 몰빵 자 전예 곽도는 필요없어요 전예까지만 갑시다 자 그리고 어 아 조사 11 됐고 확도가 차라리 갈게요 어쩔 수 없네요 아 연전이잖아 잠깐만 우리 연전이 내가 없죠 나는 어주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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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전체 3000 그리고 좋은 몰빵 됐어요 자 충차 하나 아 저 뭐야 자 오늘 조금 연장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대기 자 어그로 제대로 끌어주고 아 나온다고 아 그것도 나오네 그것도 나오네요 아 참 괜찮아 괜찮아 아 저 서왕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우리 그 조예 풀어주러 가는거에요 조예가 저기 잡혀있잖아 자 일단은 자 됐구요 어 뭐해줄까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줄까요 일단 결정하고 자 잠깐 나오셨다가 아 유협 진짜 안오네요 란피 찍어주고 다시 봅시다 지휘 들어갑시다 서왕이 또 와서 또 딩호까지 된다면 정말 더 땡큐하겠죠 자 바로 가지고 바로 꽂아주고요 바로 꽂아주고요 어 안녕 아 진짜 좋은 목소리로 언제 들어도 좋은거 같애 아 진짜 좋은 목소리로 언제 들어도 좋은거 같애 그런데 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끔찍한 아까 내가 당해봤잖아 내가 당해봤잖아 당했으면 쓸 때도 있어야지 큰 싸움이 좀 되겠네요 서왕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어 서왕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괜찮습니다 목을 쓰는게 좋을까? 강철기 하나 쓰구요 장궁을 하나 쓸까? 장궁을... 목병강을 쓸까? 장궁 요술도 나쁘지 않죠? 아직은 신창 아닐거에요 봅시다 신창인지 사기가 안오르는거 보니까 아직 그 전도 못찍었네요 자 많이왔죠? 좋아요 여기서 좀 녹여줍시다 나와 에? 유비가? 여포가 유비를 먹었어요? 미치겠다 여포가 유비를 먹었어요? 아니 이거 뭐... 여포가 유비를 먹자니? 그거 때리네요 신평가서 저거 하나씩 깰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제 빠지냐 아이찬 앗 참... 개를 향해 온다고요? 오오 야...야 심평한테 왜그래 심평한테 왜그래 심평한테 왜그래 심평한테 왜그러죠? 자 공격지휘 신평한테 왜그러실까 어 됐고 자 공격 너무 약해요 지금 절대 건드리면 안되죠 자 혁공 들어가줄래 그치 어 이제 못들어가 자 바꿔주시고 방화 자 봅시다 땡큐 와우 지력 쎄가지고 번지는게 다르군요 확실히 불번짐이 다르죠 머리 좋은 애들은 하여튼 번지는 것도 잘 번져 들어오세요 자 공격지휘 갑시다 땡큐죠 나온거 땡큐 아 떨지마시고 자 됐네요 자 서왕 잠깐만 본진 봐야지 요즘에 가끔 본진 안보다가 본진 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야 수비지휘 맥이고 들어가는거 봐 와이씨 수비지휘 맥이고 싹 들어가버리 야이씨 아이씨 수비지휘 어이가 없네 투지휘장 합시다 아껴서 아 고무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 착실하게 박아주면 되니깐 조은아 그냥 죽여도 돼 관우 역포군 소속으로 미쳤다 관우 역포군 소속 같애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부상비가 너무 많은데요 좋으니 아니 뭐 이정도 갈아쓰면은 요 깝시다 아 아래 조조가 그래도 넘사벽이라 좀 무섭긴 하네요 아 붙어오네 아 뭐야 자 이쪽으로 안 끌리나요 어그로 안 끌리나요 자 먼저 하나 죽여주고 아 원군 또 끝까지 다 오는군요 또 이래 이룰줄 알았어 전군 다 출진했어 또 원소 원소가 지금 전군 출진 세번째네요 어 됐고 잘가 괜찮아 조은이 있으니까 근데 조은이 아 부대가 좀 너무 적네요 아쉬운건 자 길막 해주시고 아쉬운 기병 손동을 씁시다 그게 더 빠를것 같네요 봐야겠지 조은괄량 아 아 신비 죽었어 그치 자 조은 야 야 왜 흔들어 어 근데 이거 조은 죽는거 아니야 야 이걸도 지네 아휴 아휴 이걸도 지네 아휴 그래도 잡았 이겼죠 아휴 그래도 이긴 했는데 찝찝하네 아휴 아휴 유혹유람 먹었어 자 공격지휘 자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자 이어 중에 서왕 등용 되는거 아니야 그럼 골 때리는데 위로 갑시다 이어 중에 서왕 등용 되기만 해봐 진짜 아휴 진짜 눕는 알 rocks 아휴 참 유요 병사 하 분리 지금 GE 손 됐고요 충차있죠? 충차 깔고 아 이쪽에 충차 하나 깔리는 자리죠? 아깝지만 해봅시다 역시나 하나 깔리는 자리 자 투조장 쓰고 빠져주고요 활 쏘고 활 쏘고 자 갈아버려 갈아버려 법정 왔다구요? 야 오와맹사를 뭘로 보고 근데 뭐야 경주전술이군요 이거 그냥 까 경주쯤이야 아프겠네요 맞입시다 오와맹사 또 세죠 오와맹사가 다 녹여줍시다 그냥 한꺼번에 녹여주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격지휘하구요 어차피 다 없애야 될 병력이니까 다 녹여주는게 낫겠어요 차근차근 자 본진 잘 보고 가네요 본진 가는거죠 쟤네 여기까지 까고 합시다 자 요건 서왕 딱 등록하고 딸받고 잡시다 아 너무 잘 풀렸는데 오늘 기회로 또 오네 자 공격지휘해주구요 자 공격지휘해주구요 사마일 유장군한테 갔어? 하하하하하하 유비도 갔네 여포한테 하긴 뭐 유관장에 다 갔겠죠 잠깐만 전화 한번 봅시다 아 뭘 다 개로 다 다왔어 아니 지금 원소가 지금 몇번째 꼬라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한테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그나마 좋은이 있으니까 일단 이제는 여유가 좀 있죠 투하 가시네 자 이럴때는 오왕명사가 또 좋긴 하겠죠 오왕명사 요기야 오왕명사도 끝장나죠 자 원본초 빨리 죽입시다 원본초 하하하하하하 그러게 야 그나마 좀 거리가 있어요 저는요 여포가 조조 다 터는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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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생각보다 세군요 또 하하하하 400 600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이긴것 같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책 유표 정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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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희아 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윤희아 충성신 빨리 신경쓰고 어 윤희아 윤희아 또있죠 해방 일단 아니오 해주고 자 야 야 등용 등용 야 이거 뭐야 아 이딴 거 필요 없어 지금 자 난 피해 아 자자 어디갔어 아니 서왕 야 서왕 어디갔어 아이 서왕 아니 서왕 서왕 어디갔어 그사이에 등용한거야 알 미친 업 로쩨는데 업 로쩨는데 아이 야 나한테 등용 뗄까봐 잰 이봐 아니 아 그리고 이렇게 머리 잤어 아 한칸 옆 인데 여기까지 갔어 더 한칸 옆으로 하잖아 한칸 옆으론 한칸 옆이예요 겁나 멀어서 그러지 보통 이리로 가거나 이리로 가야지 뭐 이렇게 보니가 아 망했네요 아 괜찮아 남필을 수북했잖아 한 칸은 맞아 할 말 없다 할 말 없네 황당하네요 전체 힘 했다가 자동 신입합시다 상벌 몰수에서 수여 좀 할게요 수여 아 충성폭탄 왜 이래 일단 유협 하나 줍시다 몰수할 게 없는데 돈이 자 수여 전예 하나 주고요 윤리랑 조예는 위로 뺄게요 자 이리로 가 뒤로 보내버리고요 아이참 일단 요거 막고 봅시다 하간까지 먹어주고 일단 요거 좀 막아줄게요 땡큐죠 이거 땡큐 아 잠깐만 이거 아 왜 바켓에 붙은 거지 아 성에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좋은 구획이면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강철기 어 철기 아 대장궁을 넣어줄까 장궁 넣읍시다 이번엔 자 가지고요 좋은 이거 아 좋은 이거 먹고 올게요 자 이번엔 답돈이가 좀 싸워줍시다 자 써주고 자 보안맹사 어 그러게요 아니 전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솔직히 너무 많이 왔어 원소가 다 때려박은 바람에 조금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큰 싸움이 될 줄 몰랐어 자 들어갑시다 사기보다 괜찮네요 본진 까서 일단 성을 완전히 수복하는 걸로 할게요 누가 또 툭 치면 끝나니까 자 오하멘사도 연전히 들어가니까 오하멘사 까지 난피공격 시작 난피공격 시작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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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우 다행이다 오우 난피공격 시작 난피공격 시작 아니고 강철기 장궁전술 됐나 아 서왕은 버려야 될 거 같은데요 서왕은 이미 글른 거 같아 아 근데 원소가 갈 데가 없어요 원소랑 조조랑 도매기라서 지금 갈 데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 서왕 어부를 먹으러 갈 순 없어 솔직히 어부를 먹으러 갈 순 없고 자 좋은 충전 완료됐어요 자 좋은 충전 잘하고 있죠 음 옵시다 자 좋은 충전 아 좀 뺏기는 건 싫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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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봐 호거 잘 가고 다행히 갑시다 그래도 치료를 싹 해가지고 그나마 좀 자신 있어졌네요 다 와라 다 와라 또 또 또 2타가 오는군요 이제 대단하십니다 하이튼 그러게요 자 투조자 한 번 더 아 오하멘사도 좋은데 좀 아쉽네요 자 봅시다 음 수비 악화 수비 악화가 더 위험하겠죠 자 일로와서 혁공 자 안들어갑시다 자 일로가고 자 기병선동 빨리 보내버릴게요 자 됐고 수비 악화 위험하니까 빨리 보냅시다 자 되셨고 됐어요 들어갑시다 아 근데 그 와중에 또 부상병이 천명 생겼어 자 공격지휘로 싸우고요 아 안 돌아주죠 치료하러 갑시다 아이씨 그전에 끝났네 자 아 서황 놓친거 너무 아쉽네요 근데 또 그 덕분에 난피를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전풍 잡았네 전풍 잡았네요 아 일단 해산해서 난피로 옵시다 내가 음 6000 이거 다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수비 추진한 거니까 일단 일단 해산하면 하고요 난피를 옵시다 어 임명 자 이동능력 하나 둘 셋 넷 됐고 무력 자 지력 봅시다 일단 넷 음 어우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서 충성 100인 애들 다 땡길게요 하나 둘 셋 넷 요정도 오면 되겠지 다섯 75 76 자 다와 자 자 어 물자 좀 재분배 합시다 재분배 아 이거 둔도 오므라 없잖아 아이참 알았어요 자 태수 하나 줄까 그럼 여기도 줄게요 아 근데 태수 근무 중심이긴 한데 줍시다 자 태수도 누구 괜찮나 심평 심평이 보다는 조은 안되고 허유를 줄까 아 됐어요 이정도 합시다 자 됐고요 아 참 서왕이 너무 아쉽는데 자 일단 자 인명 자 중심 좀 볼게요 아 아직은 안되는군요 중심이 안되네 아 일단 위협이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켜주고요 일단 들어갑시다 아 금마삭 그나저나 아 금마삭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발사가 어디서... 자, 해산 안 하겠지? 해산 하겠지? 해산 안 하네? 아, 해산 했군요.. 자, 가봅시다 평안 한번 싹 돌아볼게요 체험 등용 됐나요? 금발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90이... 아 하복 먹으면? 군사가 지력이 좀 안좋아서 전풍 아직은 안될거에요 충성 낮아 좀 한번 해봅시다 아 유협이요? 아 그랬어요? 해제? 하하하 해봐야죠 근데 믿을 수가 있을까? 아 돈이 없으니까 미안해 자 봅시다 누구든 되면 땡큐 누구든 되면 땡큐 자 봅시다 특기 음.. 연전 계속 해 줄게요 하하하 아 뭐야 아 내 땅이 아니지? 잠깐만 근데.. 외연나를 까먹었어 제발 금마삭 있다 2천원 미쳤다 하하하하 2천원 짜리였어 어이 드럭이 비싸네 그래도 있는게 어디야 그래도 있는게 어디야 자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10개도 줄 수 있어 10개 까진 아니구요 하하하하 자 존이랑 드디어 동지까지 넣어줍시다 드디어 동지까지 넣어줍시다 아유 자 든든하네요 하하하하 여광 아 이거 어떡하나 거부 말도 안될 줄 알고 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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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 태수라서 일단 냅둡시다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얼굴이 차분해 보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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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등용 한번 또 해볼게요 음 곽도 자 됐고 자 좋은 부족한게 있나? 수염 수병기 수염 병기 규모 뭐 있나요? 자 단수를 봅시다 음 연전 7단 연전 7단 분전 9단으로 만들어버려 이거 하하하하 여의왕이랑 친해지고 일단 연전 좀 올려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되네 하하하하 아 아직까지 쓰읍 마음이 준비가 안됐나봐 쓰읍 쓰읍 마음이 준비가 안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딱 32에요 뿅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른하나 됐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른하나에 딸이 이렇게 결혼할 정도면은 몇살에 결혼을 한 거야 도대체 하하하하 가능한가? 하하하하 거의 가능하자마자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하하하하 화서 오랜만이야 화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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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공룡무사 좀 줍시다 내가 공룡무사 라니 지력이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요 너무 좋잖아 어 일단 분 예뻐해 주고요 유협이 아직 우리 편에 왔는데 아직 그 풍관이 안돼요 풍관이 이제 이 정도 원담에 거의 어 원담에 좀 그래도 하늘을 좀 많이 풀었네요 그죠 여기 왜 이래 아 귀한 병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자 이거 어떡하나 잠깐만 이거 서왕 어떻게 추거를 할까 말까 말까요 버리자고 알았어 추구하면 좀 너무 쉬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냥 냅둡시다 추구해 보자고요 1대1 추구하자 냅두자 1대1이에요 지금 좀 아쉬우니까 그냥 추구까지 할까 그럼 불굴이 불굴 딸 줄 거라고 자 이거 아 팽팽한데 어떡하지 오늘 조금 아쉬우니까 좀만 더 합시다 추구하면서 아 변사 안 되는군요 얘기하면서 음 조사 한 번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재밌었네 오늘 오늘 재밌었으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체험 안 됐어 실패했어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성공 아 잠깐만 이거 성공이죠? 됐네 아 오늘 훈을 했다 그치? 오늘 훈을 했죠 현대장군들을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훈을 했다 아 현대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야지 하는데 아 훈을 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는 말이 좋네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다른 게임 하다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 자 아 아 아 어? 아 힘들게 갔네 아 설마 어디 갔나요? 조조한테 찾... 아 야 조조한테 갔나 보다 아 조조한테 갔네 아 서왕 역시나 아 아 아 조조한테 가네요 아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매우 위험한데 알아서 가네 야 이게 바로 빙용댁 각인데 이거 아 박빙용댁 끝나는 거 아니야? 하하하 뭔 소리도 아니다 이거지 아 아 아 야 간발의 차이로 들어왔네 하하하 하하하 자 일단 됐고 어 구입 한번 보고요 아 이거 음부 아 이거 음부 내가 지금 무기가 뭐 있죠? 아 일단 그거 합시다 연애합시다 음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허헤헤 hö Jun 자 등영해 주고요 자 유니업 어 어 훈련 좀 합시다 우리 훈련 우리 군이 훈련이 지 자 기병 어 여기 기병이 거의 다 됐네요 이 정도 자 서왕 자 서왕 가구요 자 징여 자 술주 하죠 일단 징여 때려 징여 때려 어 400원짜리 자 아 이거 빨리빨리 그냥 술루할게요 왜냐면 지금 등용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와서 빨리 빨리 술발로 해야 돼 술발로 해야 돼 치매를 빨리 올려야 되요 자 징여 자 37 아 늦게 오르는구나 자 술발 아 돈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치 이정도면 뭐 평평 같지 뭐 그치 영광 됐네요 아 좀 그랬나 좀 그랬나 자 됐구요 어 상벌 자 봅시다 음 서왕이가 어딨어 충성 야 79에요 아 미치겠네 아 서왕 아 저거 20자리에서 주면 되겠다 그쵸 만나서 줍시다 그냥 자 이거 줄게요 그냥 보도 줄게요 아 간지 부진 아 간지 부진 자 99대에서 뭔데 에 협력합시다 아 아 아유 아유 위험해 서왕 정도면 줘야지 야 이거 이거 바로 이거까지 서왕딸 바로 가나요 하하하하 서왕딸 바로 갑니까 야 이거 너무 꿀인데 어 자 부인 일단 연전 일단 연전 일단 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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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하고 있군요 연전 없니 아 연전 없군요 아 조운 됐고 친서중지 하하하하 조운은 뭐 연전 배워서 뭐해 그쵸 자 됐고 어 병기 병기수 수영은 없을 것 같고 분전이나 배워라 분전 자 조운의 분전이면 무섭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있을 거예요 하하하하 아 아 부셨구나 여기 하하하하 나 그냥 걸려 됐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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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피는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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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이거 다 원소 잘못이야 원소가 원소 때문에 그런거잖아 지금 원소가 괜히 독뽕불만이라니 손채기 수춘 외교관계 좀 봅시다 9개월 조조 동맹 멸렸네 그리고 원래 또 원담이가 여기 먹잖아요 공룡 먹으니까 공룡까지 먹어줍시다 자 서왕복 방문 자 이제 줄 서는군요 애들이 나한테 줄 서고 난리 났어 근데 부인 봐도 이제 석 달이 안된 것 같기도 한데 몇 살인가요 어 서른 넷 두번째 아내가 지금 어 동료 동료도 넣고 음 두번째 아내가 지금 석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눈이 좀 더 합시다 아 체험이가 안와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훈련이 합시다 생산활동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자 백 때려 그냥 우리 부인 자 조사 없죠 순찰이나 할까요 어 왜 이래 여기 자 많이 하세요 자 자 자 물자 재분배 한번 더 갈게요 지금 돈이 깔닥깔닥 해요 돈이 없으니까 자 다음 목표는 돈 많은대로 쳐들어가면 되겠죠 봅시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은데 쳐들어가면 돼요 간단하죠 애들이 다 그지네 아 자 자 공룡 자 공룡 부자에요 공룡이 부자에요 2만 6천원 야 저정도면 괜찮아 자 다음 공룡 다음 시간에는 공룡일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어 훈련이 한다면 훈련이 돼있는데 쳐들어가면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데 쳐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공룡이한테 가면 되겠네 그죠 훌륭하죠 아 인제 등용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아 아 서왕 딸까지 어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러죠 약간 장룡달 같은 느낌 얼굴은 작아요 허리 잘록한거 봐 자 왠지 느낌이 오는데 아 언변 아 철변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쉽지만 괜찮아 괜찮아 훌륭합니다 여태까지 있던 무장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우리 여태까지 좋은 오기 전까지 애들 레벨을 봐봐 그 수준을 봐봐 아 진짜 재밌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재밌었네요 덕분에 장홍이요 장홍이도 고생 많이 했죠 자 그래도 우리 병사도 꽤 많고 어 전체 세력 한번 볼까요 세력 한번 보고 자 뿅 자 증가 일단 무장으로 보면은 아 이제 어림도 없네요 어 존재감 아 존재감 아주 꾸르진 않습니다 손책보다 더 존재감 있어요 병력 빨로 봐도 아 병력은 좀 밀리는군요 도시도 좀 밀리고 그러게 많이 많이 세력다워졌어 얘는 왜 안오나요 또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중간 정도였네요 아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봐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얼굴에 맞는 세력이 됐잖아 이제 됐죠 얼마나 지금 아 저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 오늘 재밌었구요 재밌었네요 뭔가 끝난게 아쉽다 12시 만인데 했다 여기까지